무석인도 사랑입니다. All My TV. 박수! 심리 테스트. 나도 솔직히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이번 영상은 미니코너 심리 테스트입니다. 시청자분들도 함께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사막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춘 채 쉬고 있던 선생님. 그런데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불안하신 걸까요? 1번 강도를 만났다. 2번 독뱀과 전갈을 만났다. 3번 식량이 다 떨어졌다. 4번 귀를 잃었다. 난 뱀을 자고로 제일 싫어하는데 깜깜한 밤이 올까봐. 그 대답하고는 좀 동떨어진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깜깜한 밤이니까 귀를 잃었다? 이 질문은 민감한 부분 찾기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4번 귀를 잃었다. 당신은 애인과의 성격 차이에 민감합니다. 그와 조금만 의견 차이가 생겨도 우린 어쩔 수 없다며 금방 우울해지고 마는군요. 내가 이겨야 되거든. 난 내가 이겨야 돼. 아 내 말 잘 들어야 돼. 진짜. 4번 귀를 잃었다. 어느 날 선생님은 여유를 즐기며 침대 위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벌레. 선생님은 이 벌레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살충제를 듬뿍 뿌린다. 2번 벌레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책을 읽는다. 3번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른다. 4번 무엇이든 손에 들고 벌레를 때린다. 나 이 벌레가 나타나면 이거 진짜 시 내가 집에서 나는 벌레 보면 360개 주랭랑 치고 싶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막 보면 깜짝 놀랄까 눈이 진짜 막 왕방울 만해지는데 내가 제일 취하는 방법 바퀴벌레 같은 게 나타난다. 그러면 진짜 막 금방 죽는 강력살충제를 뿌리는데 조그마한 벌레들 있죠. 손으로 못 잡아. 나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읽던 책 있지. 덮어갖고 눌러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도망갈까 봐 이 무거운 걸 또 눌러놓고 한 일주일 동안 말라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은 싫어하는 상대를 대하는 성향 테스트입니다. 1번 살충제를 듬뿍 뿌린다. 겉으로는 친한 척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착하지만 너는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하게 보이지만 뒤에서 몰래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4번 무엇이든 손에 들고 벌레를 때린다. 실은 티를 내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성향입니다. 노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숨기지를 못하시는군요. 때로는 싫어하는 상대를 공격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기도 하는 성향이네요. 나의 성격이 혈액형 노형인데 애형 같은 사람이야. 예전 같으면 막 했지.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고쳤지 조금. 그런 것들을. 아 무섭네 이거. 선생님은 먹을 것도 없고 사방이 모래뿐인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곁에 소, 사자, 원숭이, 말, 양 이렇게 다섯 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한 마리씩 버려야 한다면 어떤 순서로 버리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거는 내 생각인데 첫 번째가 원숭이, 사자, 양, 소, 그 다음에 말.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이 무엇부터 놓는지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아 잘 버렸네. 네. 다행이네요. 아 잘 버렸네. 말이 먼저 안 났네요. 아 그래? 말 먼저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아 이거 한번 해보면 나오겠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